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학생 학부모 여러분 저는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의 장혁진 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찍는 날짜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이 한 5월 말쯤이거든요 5월 말인데 아직 여름이 다가오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밖에 날씨가 엄청 덥습니다 이제 뭐 여름이 다가왔구나 하는 게 실감이 나는 시기인데요 이때쯤 되면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이 특히 1학년 학생들이 기말고사도 끝나고 다니던 대학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반수를 한번 해볼까 이렇게 고민하는 학생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전략적으로 대학교 1학년 1학기를 빨리 마치고 반수를 하겠다는 생각을 먹는 경우도 있지만 좀 많은 경우는 이제 다니던 대학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뭐 다니다 보니까 나보다 공부 못했던 친구가 같은 대학에 있네 하는 걸 또 보고도 이런 다양한 이유로 반수를 좀 해야겠구나 라는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그렇게 고민을 하는 반수생들에게 저희가 사실은 용기를 북돋아 주고자 이런 영상을 마련을 했습니다 사실 반수생을 위한 영상이긴 한데 재수생들이 봐도 크게 이제 차이 나는 거 없으니까 재수생들도 이 영상을 보시면 아마 용기를 많이 얻으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제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이 우선 뭐냐면 일단 이겁니다 제가 작년에 상담을 했던 학생의 실제 성적인데요 사실 저희 메가스트리 입시 전략 연구소에는 대입 컨설팅 센터라고 있고요 제가 컨설팅 센터에 소속된 사람인데 저희 컨설팅 센터는 컨설팅의 백화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등학교 1, 2학년을 상대로는 학생부 종합에 관련된 컨설팅 고등학교 3학년 또는 재수생들 이상으로는 수식 컨설팅과 정식 컨설팅 그리고 자기소개서와 면접까지 종합적으로 하는 그런 곳인데요 제가 이 친구들 작년에 봤을 때 성적만 딱 놓고 봤을 때 참 아쉬움이 참 많았어요 정식 컨설팅 할 때 제가 조금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학생의 성적 구조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아 얘가 실수로 이런 성적이 나왔구나 원래는 이런 성적을 받은 학생이 아닐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조금 조심스럽게 특히 고3이었을 경우에는 제가 재수를 솔직히 많이 좀 권하는 편입니다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죠 정식 컨설팅을 하러 왔는데 재수익을 끝내면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으시니까 사실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두 친구들의 과거 6월, 9월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 제가 물어봤어요 보면 이게 1등급 아니면 2등급 늘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왔던 그런 친구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쩌다 이런 결과가 나왔냐 작년 수능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국어가 정말 어려웠어요 좀 심하게 많이 어려웠죠 그렇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국어에서 평소 풀리던 문항번호의 문제들이 풀리지 않고 갑자기 틀릴 것 같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아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에 멘붕을 겪게 되고 그게 수학에도 영향을 주다가 위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멘탈이 회복이 되긴 됐지만 아래 친구는 그냥 그대로 무너져버린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죠 사실 국어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긴 했지만 본인이 이제 멘탈만 제대로 잡았으면 사실 이 결과를 학생들이 성적표를 받아 봤을 때 두 학생 다 많이 놀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수학은 망한 줄 알았고 국어는 이것보다 더 망한 줄 알았는데 봤더니 오히려 국어 성적이 그렇게 나쁘진 않더라 아 나만 어려웠던 게 아니라 다른 친구도 다 어려웠던 거였구나 내가 못 본 게 아니었구나 라는 후회를 나중에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통 정식 컨설팅 할 때 재수 이야기를 꺼내는 걸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는 편인데 이 친구들은 시험을 망친 구조를 딱 보아하니 이 얘기를 꼭 해줘야겠다 라는 얘기를 되게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그랬더니 그 두 친구의 반응은 한결같이 똑같았습니다 당연히 저는 한 번 더 할 생각이 있다 단수를 하든 재수를 하든 한 번 더 할 생각이 있다 아는 마음을 먹었더라고요 그게 시험을 망쳤기 때문에 사실은 이 이유가 과거에도 늘 있어 왔었어요 그런데 이 두 친구는 여기 플러스 한 가지 생각을 더 먹은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설득이 조금 더 잘 먹혔죠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친구들 2019학년도 입시를 치르고 이 친구들이 재수 또는 반수를 하게 될 2020학년도는 자기 때랑 뭐가 좀 달랐기 때문에 그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시험을 망친 이유 뿐만이 아니라 이것 때문이라도 한 번 더 하겠다 라는 얘기를 꺼냈던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친구들이 유독 작년 정시 때는 좀 많은 편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바뀌었길래 이런 모양일까 이런 얘기를 학생들이 하게 될까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일단은 그림 하나를 인터넷에서 하나 떠왔는데요 어느 나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보시면 여기는 2차선이고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한 다섯 개 차선 여섯 개 차선 정도 되는 도로죠 그런데 좁은 도로건 넓은 도로건 간에 지금 차들로 꽉 막혀 있는 게 보이시죠 이게 대학 입시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자고요 이 재화가 이 길이라는 재화가 한정되어 있는데 이거를 쓰고자 하는 수요자가 이렇게 많아버리면 길이 막힐 수밖에 없는 거죠 대학 입시도 이거랑 똑같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설명회를 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특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작년에 작년 기준 1학년 2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설명을 할 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어머님 아버님 집에 가서 학생들 보고 학생들 집에 가서 어머님 아버님한테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또는 2학년이 되게 해주신 걸 감사하다고 인사를 꼭 해라 그 이유가 뭐냐 2019학년도에 고3 인원수를 한번 보게 되면 매년 수험생 수가 수능 응시자 수가 쭉 줄었는데요 이때가 태어났던 고3 학생 수가 학생이 이때가 2000년대 밀레니엄 베이비 세대거든요 이때 인원수가 살짝 늘었어요 그러다가 2020학년도에 고3이 되는 학생들의 수가 무려 어마무시한 기울기로 급감하게 됩니다 그 내년에 다시 또 고3이 되는 현 고2 학생들 수도 또 어마무시하게 많이 급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기울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때가 가장 크게 수험생 수가 감소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정작 대학의 정원은 크게 바뀌지가 않았거든요 아까 그 도로를 생각해 보세요 길의 넓이는 그대로인데 정체를 해결하려면 두 가지 길이 있죠 차가 덜 오거나 길이 더 넓어지거나 그런데 길이 더 넓어지지는 않았는데 그대로인데 거길 가겠다는 사람의 수가 형격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2020학년도 입시는 2019학년도에 비하면 경쟁이 훨씬 수월하다 그리고 2021학년도도 1학년도도 20학년도에 비해 더 수월해진다 그래서 당시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학생들을 설명회를 진행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꼭 했어요 너희들 상황 좋으니까 엄마 아빠한테 고마워해라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하나 첨언을 한 게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제 이 당시 2019학년도에 고3이었던 학생들이 이 상황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한 번 더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으니 그 사람들을 조심하라 라는 경고의 문구도 제가 남겼습니다 이렇게 수험생이 많이 줄었다는 게 작년에 제가 설명회할 때 이렇게 예측을 해봤었는데요 실제 올해 2020학년도 올해 기준으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응시하는 모의고사를 한번 보게 되면요 이 왼쪽에 있는 게 3월 따라 보는 3월 학평 오른쪽에 있는 게 4월 학평 그래프인데요 여기 파란색 부분이 2019학년도에 고3 응시생수 그리고 빨간색 부분이 올해 고3 응시생수가 되겠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아시겠지만 3월 학평 때는요 작년도 대비 올해 고3 이론이 무려 5만 7천 명 정도 줄어 있고요 한 12% 정도 감소가 돼 있고 4월 학평의 경우에도 5만 8천 명 정도 약 13.3%가 감소가 돼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일어나고 있는 사실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어버리면 고3 학생수가 줄었다는 이유 이 하나만으로 재수생이나 반수생이 얼마나 많이 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많이 늘어도 이 인원수를 초과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이게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게 경쟁률 하락이다 경쟁이 전년도에 비해 올해는 더 수월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끝이냐 사실 이런 현상 때문에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바라보면요 아 일단 그 전에 궁금해하실까 봐 지금 문과 학생과 이과 학생이 제가 좀 구분을 좀 해봤어요 아까 그 똑같은 자료인데 이거를 문과로 이과로 좀 구분을 해봤는데 사실 이제 문과 이과를 구분하는 기준은 다양한 게 있겠지만 수리 가형이나 나형 그다음에 사탐 또는 과탐이 있겠지만 조금 더 정확한 기준은 이과도 수리 나형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사탐과 과탐응시자 기준을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하다고 볼 수는 있는데요 3월 학평과 4월 학평 기준으로 봤을 때 과탐응시자 수를 보게 되면 3월 학평 때는 전년도 대비 약 3만 5천명 정도 17%가 감소가 됐고요 4월 학평 기준에서는 3만 7천명 약 18% 정도 감소가 된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탐응시자 기준을 보면요 3월 학평 때는 전년 대비 2만 1천명 정도 약 8.8%가 감소가 됐고요 4월 학평 같은 경우에도 2만 2천명 약 9.7%가 감소가 됐죠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과 감소폭이 문과보다 2배가량 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과 학생들이 지금 굉장히 좋아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과가 더 문과보다 더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과가 더 수월해진 거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 얘기도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고요 문과 같은 경우에도 너무 그렇게 낙담하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게 보시면 문과는 보통 예체능 학생들도 보통 문과를 많이 응시를 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고려해 본다면 순수 문과 학생들도 그 감소도 결코 만만치 않아요 결과적으로 문과든 이과든 간에 경쟁이 전연도에 비하면 수월해진 건 맞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현상이 이제 구체적으로 디테일을 좀 바라보면 어떤 걸로 어떤 현상으로 다시 이어지냐 가장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학생부 전형에서 합격하는 학생들의 내신 성적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내신 성적의 내신 성적 등급이라는 거를 이제 가르는 그 구조 때문에 생기는 건데요 그 내신 성적이라는 거는 인원수 대비 몇 퍼센트냐 라는 걸로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인원수가 줄어들면 당연히 등급 간 인원도 줄어들게 되죠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2019학년도에 어떤 모 고등학교의 2019학년도 작년 고3 인원수를 봤더니 문과가 200명 이과가 200명 그래서 합계 400명인 학교가 있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실제 1등급 받는 인원을 한 개의 과목 기준으로 봤을 때 몇 명 정도 되냐고 계산을 해보면 당연히 8명 8명 그래서 16명이 되겠죠 그런데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3월 학평 4월 학평 기준으로 제가 문과 이과 학생들의 감소 비율을 적용을 한번 해보면 같은 200년 캐파의 고등학교가 180명 165명으로 줄어들게 되고 똑같은 한 과목에서 1등급을 받는 학생이 몇 명이냐고 계산해 보면 문과는 한 7명 정도 또는 그 이하일 수도 있고요 이과는 6명에서 7명 정도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 올해 같은 등급을 받는 학생 수가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한 개의 과목을 예시를 든 거예요 사실 전교 1등을 한다고 해서 전과목이 다 1등급인 경우가 그렇게 흔치는 않거든요 자기도 다 약점이 있고 과목별로 등급을 따로 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잘했는데 이건 잠깐 실수해서 2등급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개 과목 기준으로 이렇게 나온 거지만 이걸 전과목 토탈 때려서 계산을 한번 때려보면 전년도 대비 올해 학생들의 예신 성적이 전년도 대비 좋은 학생이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올해는 좀 높아지는 거죠 등급별 인원 감소는 학생 수 감소에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결국 이거는 내신 성적을 정량 평가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과 정성 평가하지만 내신이 꽤 중요하게 작용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재수생이란 변수를 아예 제외하고 놓고 봤을 때 전년 고3 합격생 내신 성적과 올해 고3 합격생 내신 성적을 비례해보면 올해가 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환경이 발생하는 거죠 이게 다행냐? 사실은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수능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제 수시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서도 이런 비슷한 현상이 발생을 하게 돼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100분이나 표준 점수를 쓰는 것이 아니라 등급을 쓰는 거잖아요 그 등급도 전체 인원수 대비 퍼센트로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수험생 수, 고3 수가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수능 응시자술도 줄어들게 되고 당연히도 등급별 인원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작년 3월, 올해 3월, 작년 4월, 올해 4월 이제 실제 등급별 인원수 결과를 한번 보게 되면 국어 과목에서 작년에 1등급 받았던 인원수에 대비 올해 3월 달에 1등급 받았던 인원수가 4,500명 정도 줄어들어 있고요 그 이하 등급도 다 마찬가지 구조가 된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다만 여기 4월 학평을 보면 어? 여긴 늘었는데요? 어떻게 된 거죠? 아 표준 점수하고 비율을 한번 봤더니 원래 4%까지가 1등급인데 표준 점수가 좀 낮고 비율이 높은 걸로 봐서 문제가 조금 쉬워서 동점자가 좀 많이 나왔구나 그래서 여기 인원수가 조금은 늘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올해 수능이 어떻게 나올지에는 솔직히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좀 쉽게 나와서 동점자가 많아질 경우에는 그 과목에 1등급 받는 인원이 조금 더 많아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다른 등급 인원을 보게 되면 여전히 다 줄어 있죠 이게 수학 가형도 마찬가지예요 다 줄어 있습니다 전년 대비 1등급, 2등급, 3등급, 각각 등급을 받는 인원수가 줄어드는 게 이건 뭐 사실은 너무너무나 자명한 현상이죠 수학 나형도 마찬가지인데 아 여기는 인원이 늘었던 이유가 동점자가 좀 많기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인원이 다 줄었다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냐 수능 등급별 인원 감소로 최저 기준이란 수시에 반영되는 최저 기준이라는 것을 만족한 학생 수가 전년 대비 올해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대학은 이걸 좀 감안을 해서 수능 최저 기준을 좀 조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행히도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땐 다행인데요 다행히도 올해 수시 모집 용항을 잘 분석하고 보고 있으면 조금의 변화는 있을지언정 전년 대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년 대비 올해 대학들이 수시에 걸고 있는 수능 최저 기준이 크게 바뀌지가 않았어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게 어떤 의미냐 이 두 가지 상황이 결부가 돼서 수능 최저 기준 충족이라는 다양한 변수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 가지 효과 내신이 좋은 학생이 전년대에 비해서 올해는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수능 최저 기준이라는 것도 충족을 하는 학생이 전년도에 비하면 올해 또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변수들이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그리고 수시 논술 전형 이 세 가지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엔 당연히 수능 최저가 있는 경우에는 충족자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충족만 하면 조금 낮은 대신도 붙을 가능성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학생부 최저 기준이 없다, 수능 최저 기준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고3 학생들 내신 성적이 조금 전년대비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재수하는 학생인데 반수하는 학생인데 내신은 좋아 라고 한다면 원래 그 내신으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조금 더 윗대학을 노려보는 것도 올해는 가능해진 상황이 됐다 비슷한 이유로 학생부 종합도 마찬가지 그런 메리트가 생기게 된 거죠 논술 전형, 사실 논술 전형이라는 것은 수능 최저가 없는 논술 전형을 쓰는 것은 제가 아무리 봐도 사실은 진짜 로또 같다라는 느낌이에요 물론 논술 대비를 철저히 해서 자기가 경쟁력이 있다고 한다면 수능 최저 기준이 없는 곳을 써도 무방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경쟁이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 대학 그리고 그게 웬만하면 높은 대학을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해지는 게 사실 논술 전형이거든요 그렇게 따져보면 수능 최저 기준 충족자 감소는 결국 논술 전형의 실질 경쟁률을 전년대비 더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일단 충족만 하면 좀 유리해졌구나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실질 경쟁률이 하락할 공산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굉장히 의외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바로 올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또 말씀드릴 거는 솔직히 이제 재수나 반수를 많이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이미 학생부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정시를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사실 좀 편견을 좀 버리칠 필요가 있는 게 내신 성적이나 학생부 비교과가 별로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조금 노려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걸 아예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건 이제 뒤에 사례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텐데 우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수험생수 감소는 결국에 정시 합격선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수능 등급이랑은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뭐 예를 들자면 수능에서 이 점수를 받았어 한 개의 과목이 이 점수를 받았다고 칩시다 그럼 이 점수가 작년 기준에서는 2등급이라는 범위 안에 들어가는 점수였는데 이제 올해는 똑같은 점수를 받았는데 등급과 1으로 줄어드는 바람에 2등급이 아니고 3등급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수능 최저 기준은 그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는데 이 정시는 성적으로 내림차순 정리를 쭉 한 다음에 이제 위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가는 전형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상위 100분위 성적을 90점을 받았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100분위 90이라는 게 상위 10%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수험생이 100명이다 그럼 상위 10%라는 게 10등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수험생이 100명에서 80으로 줄었다 똑같은 정적인 100분위 90을 받았다는 의미는 상위 10%이기 때문에 예 10등이 아니라 8등이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전년 대비 올해 100분위 기준이든 누적 100분이든 어쨌든 똑같은 점수를 받았다고 가정을 하면 등수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 아 대학들 입결이 내려갈 계연성이 있다 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이 점수는 붙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점수보다 좀 낮은 점수도 등수상은 그 높은 점수와 똑같기 때문에 아 대학들이 점수가 조금 낮아 보여도 그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점수가 될 수 있다라는 뜻인 거죠 작년에 2019학년도에 입문계 기준으로 한 280점을 받았던 신고는 작년에 6687등이었다면 올해를 한번 추정을 해보면 수험생수 감소를 고려해서 추정을 해보면 한 6300등 이과에서 270점을 받았던 친구는 작년도에 한 15000등이었다면 올해는 13000등으로 등수가 확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이게 여기서 끝나면 제가 뭐 사실은 크게 할 말은 없는데 여기에 더하기 올해 2020학년도에 특히 이제 재수나 반수를 노린 학생들은 사실은 상위권 대학을 노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상위권 대학이 정시선발 이론을 꽤 많이 늘려놓은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시니까 성균관대가 418명 4강대가 153명 등등 이론을 많이 늘렸고요 스카이 기준으로 봤을 때 전연대비 192명 경희대까지 선호를 봤을 때 848명 등으로 상위권 대학이 정시선발 이론을 꽤 많이 늘려놨어요 지금 수험생순 감소로 같은 점수가 나오면 등수가 올라가는 상황인데 대학들이 정시선발 이론도 늘려놨다 결국 이 두 가지 효과가 결합이 되면 정시합격선이 내려갈 가능성이 작년에 비하면 오래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반수를 고민하고 재수를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하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는데 올해 2021년도는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믿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반수에게 고민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도전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고3 학생수 감소라는 것이 입시에서 전체적인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교과 및 학종전형의 합격선이 전년 대비 올해는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수능체제 기준 충격자 감소로 수능의 중요성이 매우 크게 상승했고 정시에 작년 같은 점수를 받더라도 더 좋은 데가 가는 이런 구조가 오래 생겼다는 거죠 사실 수능 성적이 많이 중요해졌다는 이 표현 때문에 고3 학생들이 자기는 나는 재수생이나 반수생에 비하면 수능이 많이 불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실 텐데 사실 고3 학생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들만도 한데요 여러분들은 오히려 반대 입장에 놓여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한번 실패를 실패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조금 안 좋은 일을 경험하게 됐고 국어라는 과목 때문에 왼부를 좀 겪게 됐고 이것저것 때문에 원래 받지 못했던 그동안 자기가 받았던 성적보다 훨씬 더 낮은 성적을 받고 많이 안타까워하신 분들 아직 늦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능을 한 번 더 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실수로 잘 안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그 실수가 결국에는 재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실수를 만회하고 올해 한 번 더 도전하시면 더 좋은 결과를 이뤄낼 가능성은 더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은요 지금의 패배는 성공을 위한 최종 단계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사실 이 영상 처음에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영상 처음에 제목이 반수 엔드게임이잖아요 반수 엔드게임 아마 제목을 보시면서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 저게 무슨 뜻인지 어 저거 영화 제목인데 아 그 유명한 얼마 전에 개봉했던 그런 이제 그 히어로물 영화 제목이지 않습니까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사실 그 엔드게임이라는 용어는 그 체스 경기에서 이제 게임의 종반부 최종 단계에 왔다 마지막 단계에 왔다 뭐 이런 뜻인데 그 영화에서는 이렇게 쓰이고 있죠 지금의 패배가 사실은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최종 단계다 이렇게 쓰이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는 마찬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대학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당시에 수능을 뭐 구금엔봉이든 여러가지 이유든 간에 망쳐서 지금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아서 마음에 들지 않는 곳에 있는데 그게 사실은 2020학년도에 이런 좋은 입시 상황을 맞이하기 위해 그리고 결국은 성공을 쟁취하기 위한 최종 단계였다 라는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국어 멘붕 사실은 지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한테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는데요 작년에 선배들 사례 특히 이 국어 멘붕 이 사례 이걸 타산지적 삼아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가지고 시험 때 문제가 아무리였던 간에 걱정하지 말고 나만 못 풀겠어 남들도 못 풀겠지 이런 마음으로 좀 긍정적으로 임해라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실제 고3 애들한테 이런 얘기를 막 던지면 한 19 정도는 듣고 이렇게 흘려요 왜냐? 자기 경험이 아니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경험을 하셨잖아요 이제는 멘붕 안 겪을 자신 있으시잖아요 여러분들 과감하게 망설이지 마시고 과감하게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 이후에 저희 메가스터디 각 지경 학원에 아주 우수하신 입시 전문가 분들이 반수 또는 일부 재수 학생들을 어떤 식으로 지도해서 그 학생들이 입시 전문가 어떻게 세워서 공부를 어떻게 해서 어떤 식으로 성공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례를 보시면서 아 저게 내 이야기 나도 저랬는데 아는 공감들도 형성하시고 아 저런 데도 이렇게 성공한 사례가 있구나 아는 것에 용기도 많이 얻으시고 제가 방금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이 내용을 바탕으로 아 올해 입시 상황이 정말 좋구나 이런 확신을 좀 가지시고요 망설이지 말고 꼭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성공을 쟁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